타고난 기운 자체가 외로움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로움도 있고 내가 자체적으로 느끼는 외로움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내 부모 자가 있어도 부모 자가 있어도 내가 완전히 부모의 덕을 보기는 미비하다 이렇게 나오네. 이 사람 막 이렇게 소리 나는 일, 반짝반짝 거리는 일 조명을 받아라, 소리를 내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환궁의 지자자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제가 인물 한 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생년월일이랑 성씨랑 성별만 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임씨 남자분이시고요. 91년 6월 16일생입니다. 6월 16일, 91년 신미생, 6월하고 16일생. 이게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이게 양력이에요. 이게 양력이에요? 네. 그럼 한 5월이나 이렇게 되겠네? 음력으로는 5월 5일이에요. 아, 5월 5일이에요? 네. 타고난 기운 자체가 외로움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로움도 있고 내가 자체적으로 느끼는 외로움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내 부모 자가 있어도 부모 자가 있어도 내가 완전히 부모의 덕을 보기는 미비하다 이렇게 나오네. 부모 자가 있어도 내가 부모가 부모한테 받는 덕이 한편에 편모든 편부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고 내가 그야말로 호기심은 너무너무 많고 재주도 많고 예민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이 기운이 굉장히 다져져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나오네.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막 흐트러진 기운이 아니라 내공을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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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보다 굉장히 이 사람이 성숙해. 이 정신 연령도 굉장히 높고 마음도 깊고 그 대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이 사람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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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람 막 이렇게 소리 나는 일 반짝반짝 거리는 일 조명을 받아라 소리를 내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아픔 그런 걸 내가 노래하는 사람 맞아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의 제자들이 신의 제자들이 어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신을 영접화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내 기운을 풀면서 그 기운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갖고 나온 거는 너무 미비했으나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숙하고 내공을 많이 쌓았고 그리고 옆에서 이분이 지금 누구랑 사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누구랑 살아요? 편모나 편부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나 본데?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나오고 편부나 편모가 지금 들어오거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그럼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다져졌다. 그래서 그 아픔을 말이나 노래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시선이 이 사람 혹시 저기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에요? 트롯하는 그 뭐지 이름이? 임영웅. 임영웅 씨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노래를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노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아픔 슬픔 이거를 내가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서 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았다. 이때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많이 알려진 듯 한데 많이 알려져서 어떤 뭐 이런 걸 많이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아픔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노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 글도 참 잘 써요. 노래 가사든 시든 글도 굉장히 잘 쓰고 그런 걸로 그런 쪽으로 나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 사람 얘기하니까 너무 지금 막 슬프거든?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다. 우리 자선아 임시의 자선아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견뎠니?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하고 나눴고 가진 거 없어도 어떻게든 다 도와주려고 했고 내 욕심부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 우리 임시 자선 앞으로는 이 사람 괜찮아 너무 괜찮아.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야. 사주가 좋지는 않은데 부모의 공덕도 있고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빌었나 봐. 그냥 눈 뜨면 그냥 우리 자선 잘 되라고 마음속으로도 빌었고 눈만 뜨면 그랬고 자는 시간까지도 그랬고 이 부모 역시 엄마 역시도 남한테 싫은 소리 일도 안 했던 사람이다 이러네. 타고 난 거는 너무 미비하게 태어났는데 쌓은 공덕 살아가면서 쌓은 공덕이 너무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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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가고 너무 이쁘게 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트로트 쪽에서? 맞아요. 이 사람은 뭐 큰 뭐 어떤 공연을 하고 막 이래도 노래하면서 자기가 혼자 가슴으로 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임시 자선 너무 가요 없고 너무 지나온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을 악물고 일을 악물고 자기가 참아왔대. 일을 악물고 참아온 시간만큼 그 보상을 받을 거니까 임영웅씨 파이팅 하고 노래하는 게 내가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래하셨잖아요. 그 노래 그 노래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또 기쁨도 주고 같이 슬픔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임영웅씨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노래 박수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